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핫키워드 주제는 오염수 공포 마케팅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마케팅에 가장 민감한 곳이 마트가 아닌가 싶어요. 당장 소금 사대기 현상이 생겨났죠. 네 맞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불안감이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은 매장의 소금 진열대였습니다. 몇몇 대형마트에는 소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려 소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소금의 수요는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온라인 소금 거래액이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에 비해 9배 넘게 급증했는데요. 문제는 소금을 들여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데다 들여올 소금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부 도매업자들이 소금을 쟁이면서 가격이 급등해 지난달보다 50% 이상 오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솔트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솔트테크요? 그렇다면 소금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 거죠? 소금 사재기 현상이 중고 거래 시장으로도 퍼진 건데요. 최근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1년 전이죠. 2010년에 생산된 천일염 소금 30kg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소금의 가격이 무려 15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건데요. 소금 20kg, 대용량 한 포대를 7에서 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는데 정상가보다 무려 2배가량 비싼 수준입니다. 네, 해도 너무하네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건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나도 소금을 미리 사야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소금 사기 앞으로 힘들어지는 걸까요? 네,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최근 물량이 모자란 건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봄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노린 일부 유통업자들의 수법일 뿐 이달과 다음 달 소금 생산량이 회복되면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염수 공포 마케팅, 소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식탁 위에 오를 만한 바다에서 나는 음식은 다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함을 튼탄, 공포 마케팅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이미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인증이 기본이 됐고요. 소금 광고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사진과 문구가 동원돼 오염수 방류 전 구매를 권하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개별적인 중소상인뿐만 아니라 대형 편의점도 맞장구를 치고 나섰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 전으로 국내 시판 소금에 방사능 문제가 없는데도 주기적 방사능 검사를 받는 소금이라며 천일염 기획전에 들어간 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잠깐의 돈벌이 급급해 불안을 구축이는 건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오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까지 불안감을 자극하는 마케팅은 하는 일은 사라져야겠죠. 네, 이럴 때일수록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할 때인데요. 공포 마케팅 수위가 더 높아지기 전에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